김성태 사건으로 보는 공천의 민납 김성태 전 의원은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은 후 이를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부적격 판정이 국민의힘 내부의 윤회관들에 의한 정치적 배제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반면 당 측은 결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반박하며 김 전 의원의 비난에 대응했습니다. 이 사태는 한국 정치 내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정치적 배제의 문제를 드러냅니다. 이 사태는 정당 내부에서의 권력 투쟁이 어떻게 개인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김성태 전 의원은 자신의 부적격 판정 뒤에 윤회관들의 손길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내부의 권력 집단이 어떻게 정치적 공천을 조정할 수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정치적 계산과 내부의 압력이 공천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유권자는 정말로 그들이 원하는 대표를 선택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권력을 쥔 소수의 의지에 따라 선택받은 후보들 중에서 선택하는 것인가요? 이는 또한 정치적 배제와 보복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만약 김성태 전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이는 정치적 견해나 내부 갈등으로 인한 배제가 얼마나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정당 내부의 다양성과 건강한 논쟁을 억압하며 결국 정당과 정치 시스템 전체의 신뢰를 하락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정치적 책임과 윤리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정치인이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 저지른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정치적 판단이 개인의 과오를 넘어서 정치적 배제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김성태 사태는 우리 정치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드러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공청과정, 정치적 다양성의 보장, 그리고 권력의 책임이 있는 사용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정치적 가치입니다. 이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